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내 남자를 하나 부르라고요? 신초복입니다 누구 노래야? 내기영 어저께 어저께 그 어디야 그 판에 7080 갔었는데 우리 교신 회원이 잘 써난 게 홍룡이 내 남자 하니까 노래가 으패 거강은 홍룡이라고 있으면 안되지? 백일원Enter 백일홍이라고 써요 백일홍 그런데 홍영이가 내 남자를 찾을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못 찾을 뻔했어 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같이 입고 불러주세요 아하 당신은 내 남자 아하 당신은 내 남자 당신은 내 남자 아하 해석처럼 나 안 나게 남자 아하 아하 애초초초초구를 당신과 도망쳐도 아깝지 않은 당신은 내 남자 아하 아하 우영처럼 만나서 흉낙처럼 사랑한 당신 좋았어요 당신은 내 남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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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내 남자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하 당신은 내 남자 당신은 내 남자 아하 당신은 내 남자 해석처럼 하나하나 될 남자 해초춘 해초춘을 당신과 통과하셔도 아하 당신은 내 남자 우울형처럼 만나서 풍경처럼 사랑할 당신 좋았어요 당신한테 당신한테 만나요 우울형 우울형 하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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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형 내 전문의 하늘형 당신 아하 당신은 내 남자 운명 처럼 만나서 운명 처럼 살아간 당신 죽었어도 당신은 내 그릇에 맞춰 숨이 막혀 오네요 하루라도 안 오면 이정도를 안 봐도 당신은 cl妈여 al지 내 그릇에 맞춰